에잉 김어링 진짜 민폐지 어 수호야 뭐지 말해 수호 없었어 이 새끼야 어? 여진이냐? 이름이? 아이팟 없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지환이는 담아에서 감정 소비하는데 난 풀대에서 화병 내고 있으니까 자괴감 시부진 어 참 고맙습니다 뭔소리에요 저게? 아아 풀다 티어 티어 뭐 어때 아니 뭐 천백환 하세요 다야일 오고싶으면 저만큼의 연습량 하면 거의 다 여기까지 와요 진짜 저만큼 노력하세요 나도 못해 나도 판수로 비빈거야 아이 고맙습니다 궁 배달 궁 배달 궁 배달 궁 배달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씨 발 으아아아아 아아 아니 저거 배달 안되는거야 원래 근데 아 씨 저거 너무 빨랐어요 제 궁이 내 궁 빨랐다던데 라이주 궁 먼저 써야된다며 아 돼? 됐었어? 아하 진짜 저게 안되가지고 2백환 전에 마스터 넘었는데 너랑 같이 800환 더했는데 다이어야됐네 어 혜진아 나 고등학교 때 친한 여자가 없었어 미안한데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나왔는데 여자랑 말을 해본적이 없어요 합반은 아니었는데 남녀공학인데 합반 아니면 사실상 그거 그냥 남고야 애들 체육시간에 여름에 덥다고 들어와서 팬티만 입고 선풍기에 밑에 옹기종기 앉아있고 그냥 그거라니까 그냥 노는 애들만 여자애들이랑 놀아 좀 잘생긴 애들 있잖아 걔네만 여자애들이랑 놀고 나머지는 다 남고야 그냥 아니 얘 W 안찍었어? 어? 이걸 던져주네 아니 브라함이 이걸 던져주네? 어우 쉣 네인스 타릭 3렙 찍을 동안 연기 그러게 바보영기 한건가? 바보영기 할거면 팀도 속여야돼 진짜 팀도 화나게 할 정도의 바보영기만이 통합니다 저한테도 왜 너는 항상 바보영기만 하냐 저는 그냥 바본데요 바보지만 미친 피지컬 하나로 다이아 1에 있는 어? 이거 조이 내 전멸 주더라고 조이 내 전멸 주더라고 그래서 기다릴게 월요일인데 오늘은 나올거지 아 2,000원 고맙습니다 입질만해 아니 홈켄치 그냥 버리네 저거 어? 아니 카이사 먹어달라고 달려가는 거 다 버리네 아니 나 진짜 몰라 아 진짜 너무 안해 진짜 씨발 아니 뭐 17일 할거면 게임 왜 돌렸어 개같은 새끼 저거 뭘 점화야 터틀러드 뚫힐 다이고 전멸 피지는거 존나 웃겨 왜 들어가 왜왜왜 와 진짜 다음판 주즈리얼로 킬 땀 5천원 하시 5천원 고맙습니다 어 그거 좀 부담되실텐데 저 진짜 이앙물고 해요 아니 진짜 다 특기질텐데 저한테 뭐야 나 이거 올스킨이네 내가 이렇게 많이 안샀는데 이거 재조합으로 나왔나보다 아 주즈리얼로 왜 안하냐고 밴 당했어요 밴 이제 하고싶은데 밴 당했어요 저 원래 징크스 별로 못해요 살짝 다 뛰어다운건데 팀이 내 전작 안받나봐 저번에 마지막으로 징크스 했을때 똥싸고 버스 탔거든 아 뭔가 아쉬운데 나 200원만 더 EP 뽑아오자고 어 위에 뭐 있는데 아 좋지 아 아 아 아 너무 무리했다 이거 아 아 근데 당연한거죠 잘하는건 당연한거니까 내가 못하는게 신기하겠지 그니까 나눠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세 아니 너무 세 아니 이거 조이 상대로 닌팍에 갔어 뭐한놈이지 아 진짜 야 아니 이거 살수가 없는데 와 아 진짜 에바야 아 아 진짜 아 아니 얘들아 아니 얘네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미드가 너무 못하는데? 아 진짜 아 녹톤이 너무 세다 여기서 케인이랑 조이가 해줘야 돼 진짜 어? 나이스 어떻게 팔아야 되냐 아 진짜 어? 모른다 이거 이거 바로 먹고 수비하면 돼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길라 먹어야 돼 저쪽 쇠깃 막아 막아 제발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야야야야야야야 개새끼 맞아! 저 또라이 새끼래 저거 미친놈이네 어? 아니 진짜 이거 나가면 안되겠는데 억제기 때문에? 억제기 나올 때까지 이거 막 기다려야돼 미친놈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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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걸 이기네? 뒤돌아서 하라고? 안돼 안돼 안한다고! 안한다고 안해 뒤로 어떻게 하라고 의자 뒤에 뚱내지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돌면은 미안합니다 3만원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자 이제 시키지 마세요 이런거 그니까 강된줄 알아 아 갔다 이거 허우쉣 이걸 다하네 아 이거 잠깐만 잘못 긁었다 아 아니 롱수도 한개만 놔둬도 다 먹는건데 근데 내가 안한다고 한게 뭐 하면 개х독시켜 뭐하라고 그게 싫어가지고 좋은 학교 때 자고 일어나니까 당겨있더라고 8단계로 끊었어요 성경실 가가지고 안무도 안 들어주더라 몇가지 안 들어주더라 어우 씨 으아 으음 와 CAN 딜 뭐야 저도 철개랑 월고밖에 못썼어요 람각 지금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메이스 메이스 아우 절 너무 잘해준다 진짜 저게 미드지 또 죽었죠 그렇지 그렇지 젠장 쏘올 믿고 있었다구 근데 털 푸는거 들어보면 다 가짜 찐따였나보네 나 이야기하는 친구가 난 연구 없어서 헐쯤하게 있거나 자는척해서 차라리 빵배달이나 고맙습니다 저는 빵쇼틀 하기 싫어서 맨날 독서실 갔어요 독서실에 찐모임 있거든 일진들이 독서실 안한단말이야 독서실 포인팅 근데 가끔 일진들 경도하다가 그 독서실로 오면은 야 이 새끼가 여기서 뭐하냐 이 새끼가 여기 있었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잡아봐 잡아 좋아요 아 깔끔하다 뭔가 독서실에서 난 냄새 좋잖아 뭔지 알죠 님들 독서실 냄새 뭔가 좀 깨끗한 냄새 큰 콧구멍으로 독서실 냄새 지 혼자 맡았나보네 뭔소리에요 다 맞는데 아니 뭐 콧구멍 크면 냄새 더 잘 맡고 그런거 없어 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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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솔직히 그냥 1인분 했네요 진짜 뭐하는거야 아 피 attendant 고맙다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뭐하나 케어리 케어리 십케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